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지로 확정한 데 대해 고양시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력 대응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고양시는 입장문을 내고 수십 년간 지역 내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감수한 만큼 반대를 표명해왔지만 유감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고양시는 소각장 부지가 신규 입주한 더근지구 4,700세대에서 1.2km 거리에 불과하다며 재고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일축해왔습니다.